슬리피 형이 잠깐 자리를 비운 여기, 이곳, right here! 베젤 램퍼 넉살 씨가 왔습니다. 요, 왓스업 브라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넉살입니다. 시작하기 전에 넉살 씨에게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. 리피 형이 여기서 견과류라는 별명이 붙었단 말이에요. 견과류? 네, 리피 형 얼굴이 약간 잣같이 생겼다. 그래서 잣 리피. 영스트리트. 조용하시고요. 굉장히 현대적이네요. 저는 깜에서 그런지 군밤 레디. 저번주에 붙은 별명이에요. 네, 그렇습니다. 잣 리피가 너무 웃기다. 대박이네요. 그래서 넉살 씨는 약간 입을 벌리고 계시잖아요. 요즘에 자주. 그죠, 그죠, 그죠. 그래서 약간 피스타치오를 잘 안합니다. 저는 이 작가님들의 용기와 노력에 정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. 피스타치오라니요. 입을 벌리고 있는 것과 피스타치오의 연관성. 피스타치오가 살짝 이렇게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? 이야, 이거는 정말 마치 인터스텔라의 블랙홀을 처음 본 그런 기분이네요. 오늘 군밤 레디. 이름 뭐예요? 비슷한 옥살. 잘해봅시다. 알겠습니다. 잘해봅시다. 비슷한 옥살. 알겠습니다 잘해봅시다! iting